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tidy r 패키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인데요 여기서 처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처리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r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플라이어 타이디 r 스트링 r 로브리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디 r 패키지에 있는 파이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연산자가 무엇인가 자 파이프 연산자는 사실은 타이디 r 에 존재하는 것보다 마그리타 라는 패키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매뉴얼 페이지를 보면 여기 저 8페이지에 있는 파이프 퍼센트 꺽쇠 퍼센트로 되어 있는 연산자가 파이프 연산자입니다 8페이지 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요 그 매뉴얼 페이지죠 매뉴얼 페이지 8페이지 이쪽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마그리타 포워드 파이프 오프레이터 라고 되어 있네요 저 연산자를 예 포워드 파이프 연산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이프 연산자는 마그리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타이디 r 에서 마그리타 패키지를 임포트 시킨 것이죠 함수를 호출하면 결과 값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 값이 다른 함수의 입력 값으로 바로 들어갈 때 함수가 실행되고 결과 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 값이 우리 눈에 출력으로 들어오지 않고 결과 값이 다른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구요 그 함수가 또 실행해서 결과 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 값이 다른 함수의 입력 값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파이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의 결과 값을 다른 이웃하는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파이핑 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r 에서는요 저기 보이듯이 퍼센트 꺽세 퍼센트 퍼센트 꺽세 퍼센트를 합쳐서 파이프 연산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를 중심으로요 왼쪽에는 입력 값 입력 데이터 다시 말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오구요 파이프를 만나고 오른쪽에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파이프를 중심으로 왼쪽에 입력 값이 파이프를 만나서 오른쪽에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구요 그 함수가 실행이 되고 결과 값이 파이프를 만나서 오른쪽의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고 해당하는 함수가 또 처리가 돼서 결과 값이 나올텐데 그 결과 값이 파이프를 만나서 다른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어 이해가 되실 거에요 파이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입력 데이터 파이프를 만나서 오른쪽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고 함수의 출력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다른 오른쪽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파이프 혹은 파이핑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프를 중심으로 위에서 처럼 길게 이렇게 한 줄로 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파이프 다음에 엔터를 쳐서 한 줄씩 띄어 보세요 한 줄씩 띄어서 데이터 프레임이 오고 파이프 온 다음에 엔터 쳐서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 원이 온 다음에 아규먼트 오고 파이프 오고 또 한 엔터를 치세요 엔터 치면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자 그런 스타일로 작성을 하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렇게 다 한 줄이에요 명령어 하나에요 한 줄인데 가독성을 위해서 밑으로 내린 겁니다 엔터를 쳐서 함수 중에 어 첫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 프레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첫번째가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아규먼트 두번째 그 다음에 아규먼트 세번째 뭐 이런 식의 함수들이 있어요 첫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 프레임이 오는 경우 자 요런 경우에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파이프 연산자 왼쪽에 데이터 프레임을 두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를 두고 함수에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야 데이터 프레임 파이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함수가 오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두번째 아규먼트 세번째 오게끔 그렇게 작성을 하는거죠 네 파이프를 사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디알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타이디알을 일단 로딩을 해야 되죠 그 전에 타이디알을 설치를 해야 되죠 예 인스톨 점 패키지스 가로 치고 따옴표 타이디알 따옴표 닫고 야 그걸 먼저 실행하구요 자 파이프 사용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게 파이프 오른쪽에 왔잖아요 맨 오른쪽에 엔터를 쳐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줄이에요 자 파이프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처음에 파이프를 중심으로 첫번째 파이프 왼쪽이 뭐야 데이터 프레임이다 아 저 ext tracks라는게 뭔진 몰라 지금은 그렇지만 저게 데이터 프레임이야 아 데이터 프레임이 파이프를 만나서 누구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 밑에 있는 필터 함수 잖아요 가로 치고 가로 닫았으니까 저게 필터 함수도 뭔지 몰라 지금 아직 안 비웠어요 자 필터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필터 함수가 쭉 가서 스톱 네임이 카트린 하면 필터링 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함수가 이제 실행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결과 값이 그 결과 값이 데이터 프레임일 거에요 근데 그 결과 값이 또 파이프를 만나서 누구의 입력으로 들어가 셀렉트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렉트 함수가 만나서 먼스 데이 아워 맥스 윈드 이런 지금 셀렉트 함수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자 그렇지만 이 셀렉트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컬럼 먼스 데이 아워 맥스 윈드와 같은 컬럼이 선택이 되고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데이터 프레임일 건데 그 결과물이 다시 파이프를 만나서 누구의 입력으로 들어가 헤드에 입력으로 들어간다 헤드 함수에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헤드 함수에 입력 헤드 함수가 처리가 되고 그 결과물이 그때서야 나오는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어 일단 위에 보면은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을 하는 경우죠 어떻게 하냐면 필터라는 함수에 첫 번째 파라미터가 데이터 프레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ext-tracks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 stop name equal katrina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한 그 결과 값을 assignment를 통해서 katrina 라는 변수에 assignment를 했어요 할당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select 함수에 데이터 프레임이 첫 번째 argument 들어갈 수 있어서 카트리나가 첫 번째 argument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넣게 되죠 select 할 수 있는 month, day, hour, max, wind 자 그런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어떻게 해요 select 함수가 처리하고 난 결과 값을 katrina underbar reduce다 라는 그 변수로 assignment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assignment를 이용해서 할당을 한 다음에 head 맨 마지막 head 함수에 카트리나 reduced 데이터 프레임을 두고 세 번째 head 부분만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파이프 사용한 예를 다시 한번 살펴봐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요 다시 돌아와서 파이프 사용하지 않은 첫 번째 예를 한번 사용 보세요 코딩을 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카트리나, 카트리나 reduced 이렇게 변수들이 생겨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시 변수들을 만들게 되고 임시 변수들은 메모리에 할당 받게 되고 메모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메모리는 유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데이터 프레임들이 계속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낭비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 낭비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대안으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 펑션을 랩핑해서 쓰면 좋다 랩핑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처럼요 자 헤드 다음에 셀렉트 다음에 필터 함수가 오게 하는 하나의 함수로 그냥 함수 안에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있는 형태 랩핑해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메모리 낭비는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단점이 있나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헤드, 셀렉트, 필터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자가 돼야 돼요 저 코드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류해 가지고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파라미터지 필터의 파라미터지 셀렉트의 파라미터는 어디까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쪽부터 시작해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파이프를 사용한 예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데이터 프레임 파이프를 만나서 필터 파이프를 만나서 셀렉트 그 결과물이 파이프를 만나서 헤드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자 위에서부터 눈이 쭈루루룩 필터 셀렉트 헤드로 가면서 어때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함수에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지가 쭉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파이프를 쓰게 되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메모리 낭비를 안 할 수 있다 파이프를 쓰게 되면 두 번째는 뭐다 깔끔해진다 해석하기가 좋아진다 가독성이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파이프를 사용해라 예 과거에 파이프 연산자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처럼 썼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거에 과거 코드를 보면 이처럼 썼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프를 배웠기 때문에 파이프 연산자를 써서 지금부터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좋기 때문에 그렇다 네 지금까지 파이프 연산자는 무엇이냐 파이핑하는 방법 파이핑의 예 그 다음에 파이핑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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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연산